한 놈 발견 왜 안 죽이냐? 수류탄! 뭐야 스캔 타있네 빠져 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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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보여준게 남았는데 아 샷건이야 아 죽었다 1대1이에요 와 싹보인물이네 와 싹보인물 아 위에는 다운 멍청하군 어 나 이거 핀 찍어볼게요 위..위에 있던거 살았어 위에 있던거 살았어 아 이 싹 살려줘 아 죽었네 설치해 설치해 설치 아 이 병 아 줄다 쏘새끼 있네 아 아 마무리를 안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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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별거 아니였네 너가 앞에 있나 본데? 총자 총자 프레치할게요 아직 보여줄게 남았는데 뭐야 여기 안에서 여기 있다 아 저 누울 때 무적 되는 거 좀 핫 날리는 것 같아 뭐야 밑에 있네 아 아 아 아 아 이번 미션은 쉽게 막힐 수 있겠어? 그건 왜? 철대 왜? 오른쪽 오른쪽! 아아.. 아아.. 쥐졌네 ㅅㅂ 칼로 때려 칼로 때려 아 왜 이딴 애가 망했어 아 처리됐네 어 해찬하면 이겨요 이기겠는데 불안한거 내렸어 아 알겠습니다 됐다 다행이다 수류탄 4개도 있어 아 이 놈 어떻게 아아 이 놈 괜찮다 뒤에 있었나봐 뒤에 편집 아 아니다 아니다 잘못 봤어 버스 딛 끌 끌 끌 어 적어놨고 살리기 가능함 어 죽었네 어떻게하지 오 어 확인사에 됐어요 킹쓰지 않아도 돼 상대편에 저기올 수 있음 아 아 아 얘 뭐한거야 왜 버텨 이씨 그래 아 오 다행이다 굿 여기 앞에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카이? 칼 팀 사이에 한 명 있어요 오 거기 간다 갈게 갈게 안에도 하나 있어 오오 에피 뭐야 저걸 발견했.. 네 봤어요 못잡았어 팔팡 조심 A에 설 때 해킹해놨으니까 저거 건드리면 퍼질거고 너가 그냥 B팀이랑 비슷한데 있어가지고 캡패 나 여기 저기랑 같이 있을게 여기 여기 문제 발생 적을 발견했다 나이스 나이스 죽여 아 어 빼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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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바로 위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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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